이 노래가 또 그 미 땡 경연에서 김우중씨가 불러서 한 번 더 잘 따라 하시잖아요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 신성어 따로 야 잘한다 근데 잘하길 하네 잘하길 하네 다시 한 번 시작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하지만 이 노래 준비한 거 김희진 내 거 뺏어가면 저 오빠가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저 오빠가 오늘 정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 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란하여 저 혼란하여 고맙습니다